안녕하세요. 브리즈코리아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아니죠. 오늘 시공될 차량은 모아비 더마스터 차량인데요. 지금 저희 브리즈코리아 프로샵에 신차 탁송으로 입고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신차 홈수를 해드렸고요.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옆에 차량을 보시면 모아비 차량인데 2011년식이에요. 저희가 위에 상단에 시공 과정을 한번 띄워드릴 거고요. 지금 하드코팅을 제대로 안해놨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위를 안해놨기 때문에 이런 용접 부위들, 수많은 용접 부위들부터 시작해서 부식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 탁송으로 차량을 쭉 입고 시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새 차량 좋은 컨디션인 상태에서 시공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2011년식 모아비는 뒤에가 에어서스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차량은 에어서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프링이라든지 로우암, 서버프레임 모두 다 시공해드릴 거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은 한번 자세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모아비 이 차량과 더마스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많은 커넥터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모두 다 탈거를 해서 완벽하게 내벽에, 아니죠. 바깥쪽에 코팅을 시공해 드릴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작업이 이제 입고가 되었고 탈거를 할 건데요. 탈거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모아비 더마스터 차량, 세라미 연도 코팅 시공전에 탈거 가능한 부품을 모두 탈거를 했습니다. 방열판이라든지, 머플러 다 탈거를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탈거를 했기 때문에 이내 이쪽 안쪽에는 완벽히 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신차지만 신차 탁송으로 왔어요. 지금 운행을 전혀 안 한 차량인데 지금 이런 용접 부위들은 코팅이 다 떨어져서 이런 부위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네 모아비 더마스터 세라미 연도 코팅 시공이 모두 완료되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노학스 시공을 해드릴 거예요. 이노학스 시공 전에 지금 저희가 각종 보호했던 볼트, 너투리들은 저는 알루미늄으로 코팅 처리를 해드렸고요. 지금 이 차는 프레임 바디죠. 프레임 바디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부위에 용접 부위가 있어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로어함도 마찬가지고요. 서브 프레임도 마찬가지고 각종 용접 부위들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빠짐없이 화산제를 적용을 해드렸고요. 연료통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구멍 안쪽도 보면은 다 절단된 면이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노 부식이 발생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코팅을 진행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도 마찬가지로 스틸이기 때문에 완벽히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화보를 자세히 한번 보여주시면은 엔진 미션을 제외한 나머지 스틸 부위도 정확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노학스 시공이 남았는데요. 이노학스 시공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전에 핸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안쪽 엣지 부분도 완벽하게 시공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쪽도 보여지는 면들도 빠짐없이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차주분께서 같이 진행하시는 언더코팅과 핸드 방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핸드 방음은 핸드 안쪽에 스틸 부위에 진동이 일어날 만한 곳에 재진매트가 부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음 격백 방음 톤매트죠. 이거는 이제 전차동 서비스로 들어가는 거고 핸드 방음을 하시면은 저 위에 본내 격백 쪽으로도 방음 폰매트를 서비스로 적용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보아비 차량의 하부 커버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주행 중에 돌 튀는 소리, 물 튀는 소리 등이 실내로 많이 유입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흡음제를 적용해드렸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면 소음이라든지 풍절음이 줄어든 효과도 볼 수 있고요. 나는 소재예요. 불이 붙지 않고 물을 묶지 않는 그런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창 이노왁스 시공이 진행 중인데요. 홀 안쪽 내벽에 360도 회전해서 이노왁스를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호스 노즐을 깊숙이 넣어서 360도 회전시켜서 내벽에 전체적으로 도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쭉 들어가죠. 이렇게 튀어나올 때까지 꼼꼼한 시공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노왁스까지 모두 시공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탈거했던 부분들 장착하는 걸로 모아비 더마스터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은 완료가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스틸 부위에 시공이 안될 데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시공해드렸기 때문에 녹 부식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저희 세라믹 언더코팅은 한번 시공하시면 패차하실 때까지 유지가 되고 저희가 또 무상 AS를 계속 패차하실 때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언더코팅 같은 경우에는 차주분께서 예를 들어서 PPF나 유리막 코팅 이런 시공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하부코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공을 하면 가정이나 어디에서 쉽게 내가 이 차 하부를 보고 싶다고 해서 쉽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짧게라도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려고 해요. 차주분께서 영상으로라도 한번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브리즈코리아 중국에 16개 매장이 있는데요. 1688-2526으로 전화주셔서 상담이나 예약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